이렇게 기회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어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자유를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지양평지역위원회 최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은님 또 저를 늘 성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감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양평군수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사랑하는 양평을 위해 아직 재소임이 남아있기에 다시 한번 양평군민의 일꾼으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재임기 동안 양평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급격한 예산 성가로 예산 일조원 시대를 만들어냈으며 국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복지 행정으로 늘 국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와 용문산 사격장 이전 합의 등 굵직굵직한 국민들의 소원 사업을 천오비교 공직자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누구도 해내지 못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희생과 낙후된 삶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누군가 저 정동균이 왜 재선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양평에서 살아갈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저 정동균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순간에 양평군이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네 삶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세심하고 청첨한 복지와 맞춤형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몇 년 만에 더 성큼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도 활력이 넘치는 양평을 위해 저 정동균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선조민과 이주군이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양평 친환경 미래 산업이 유치되어 일자리 걱정 없는 양평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양평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셋째,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양평을 위해 저 정동균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도 병들고 힘없는 우리 이웃도 소외받지 않고 마음 많은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양평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 세대는 군 행정에서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에 부합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저는 오랜 정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양평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오늘 민선 7기 양평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며 시작된 대규모 사업들은 반드시 연속성을 가지고 마무리 되어야만 하며 그 시작과 끝에 양평군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4년은 다사다난했고 양평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위기를 기여로 삼아 더욱 발전했습니다. 저 정동규는 그 누구보다 우리 양평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정확히 알아야 군정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구속구속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저 양평군수 정동규는 민선 7기 이전 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양평군의 고통과 희생 어쩌면 당연하게 염며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의 낙후된 삶을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양평에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 남은 숙제 제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저 양평군수 정동규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물 한 잔 마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 시민의 소리신문서 강은주 기자라고 했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이었고 최근에는 정당 지지율이 더 하락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인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민지방 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지역이 오랜 세월 고수의 톱밭으로 늘 여겨왔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만난 어르신들은 이 지방선거만큼은 당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4년에 대한 성과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김냄한 그 그 지금 단수공천 경선없이 가시는 거죠? 돼요. 그 단수공천이 된 배경 말씀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연세가 몇 년도 몇 월생인지 제가 많은 나이를 생일이 지나셨는지 그걸 좀 적어야 되서야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월일은 60년 6월 13일이고요. 단소공천의 배경에는 당내에도 여러분들이 출마 의견을 내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선자가 없다는 것은 아마 지난 4년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쟁자가 없던 것 같고요. 실제 공천심사를 마지막에 제가 가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일관되게 평생을 민주당에 몸나고 있었던 것이 공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용원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 신임원장 용원성입니다. 민선팔기 새로운 양평군의 청사진을 한 말씀으로 좀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출마 선언문에 적어주신 용문산 사격증 이전압위에 관련해서 연구 용역 결과는 올해 언제쯤 나올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선팔기가 무엇을 하겠다 공약을 마지막에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떤 양평은 지난 4년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이었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양평군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통인프라를 통해서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둘째는 초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필 거냐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령자 복지 아파트가 저희가 150세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삶이 아파트를 모시고 온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행복해질까라고 고민해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곳에 결혼하고 오셔서 60년, 70년을 함께 산 이웃들과 함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즘엔 고성리라는 마을, 양동면 고성리 마을을 가는 건데요.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세요. 이제 그 마을에 한 열 분이고 열 분이 모여서 함께 사는 하우스케어 같은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만 하면 병원에서 가오는 방문 보건 진료, 굳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할머니들끼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생각인데요. 아마 민선 8기 되면 시범 지역을 선택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양평의 이재두입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신다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을 돌이켜 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안타깝고 애석한 그런 일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좀 앞서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용연성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딱 생각하시기에 내가 8기 군수에 다시 입성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8기에서 만들어낸 성과가 군수 헌사 이뤄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로, 정부종합성사로, 세종시로 함께 서류 들고 함께 했던 실무자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탈락된 이후에 왜 탈락했는지를 분석해내는 거였습니다. 탈락하면 탈락한 대로 그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는 일인데 왜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하느냐 그걸 분석해보자. 그래서 심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그 당시에 심사하실 때 이렇게 양병군에 점수를 안 주셨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 왔습니다. 집요하게 가서 찾아뵙고 해서 만들어낸 성과들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준 공직자들 정말 새벽 2시까지 세종시에서 소매 20잔 30잔 먹으면서 정말 가슴을 열고 대화하고 그랬던 순간들 처음에 만나 주지 않으려고 몇 번을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냥 정군에서 끝까지 기다려서 만나고 또 양병군에 옥수수 삶아서 기획재정부 입구에 가서 공직자들이 옥수수 700개 삶아서 입구에서 새벽부터 기다려서 기재부의 식구들 옥수수 하나씩 양병군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입니다. 군수님이 보내서 왔는데 마침 모시라고 또 그런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새벽에 세종시로 떠나서 밤새 삶아서 세종시로 가서 기다려서 만나고 마음이 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설마 이게 될까? 이렇게 누구도 못했는데 이게 될까? 되고 안 되고는 낮은 문제고 군수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공약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이긴다. 그렇게 만들어낸 성과들이 참 저는 지금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민선 7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 공동체가 무너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윤택당이 할 것인가. 이제 팬덤인 이후로 보면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돈 배우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이 사람 여기 누르면 여기 누르면 다 나오죠. 이제 어떻게 국민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고 마을당에 있는 분들끼리 남탓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민선 8기 양평군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끝에 네. 오마이뉴스 박지원 기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그간 육문산 합격장 이전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등 지역 수건사업 등을 풀어오셨는데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간 추진된 사업들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올해 조사비용으로 벌써 25억이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보상 및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또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또 예결위에 계시니까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또 여당 쪽 의원님이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국회에는 172석이라는 우리 민주당의 의석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혹시 부부님이 재선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이 혹시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루어 성과를 내고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또 저기 계신 최저관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또 양평 현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라도 지역 현안은 반드시 챙기겠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연합뉴스 이근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도 바뀌는 등 선고판 지용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수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궁촌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마도 지난 4년간 분동을 열심히 돌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릴게요. 살짝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보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본선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본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본선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상황은 2018년보다 2018년 민선 7기 들어올 때 보다 10배로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군수는 군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군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비그란 예로 비그란 예로 몇 번의 낙선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터에 가면 예이 정치하는 새끼들 저거 선거 때만 표 달라고 왔다 갔다 하고 당선되면 한 새끼도 못 본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장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바닥을 널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곳에 안 나가면 난선에 있는 할머니들이 군수실로 전화옵니다. 군수 아파 왜 안 나온대 그리고 그분들의 희망은 매일 나오는 군수가 오전에 나올까 오후에 나올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침 9시 반 10시에 장터에 쭈그리고 앉아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척 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정신이 양평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또 놀라운 일은 마을을 방문해 가보면 그 어머니들이 부녀 부녀회장이시죠. 그걸 정치로만 그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정치로만 보수라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힘겨운 싸움은 되겠지만 비울 때 채워지더라고요. 다 비우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 마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진정성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 저는 판단하고요.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봄 참 축하드리고요. 시사 매거진 김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양평군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상 보면 가장 권위적이지 않은 아마 군수님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이제 출마 기자 해견문화하고 향후의 장치를 보면 그동안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양평군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마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 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양평군이라는 거는 옛날 의준도도 상당히 낮고 그러면 양평군이 성장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 동력이 있어야지만이 젊은 세대들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습관처럼 외부의 물부담금이나 아니면은 뭐 도로 또 지나가는 일부의 광산계 이런 것을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초적인 건 근본적인 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 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민선 8기에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에 이 복지 말고 양평군이 양평군은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건 있지 않으실까 해서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년도 자치분권 어워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장이 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섯 개 분야인데 미래 성장 동력 부분에서 저희가 최종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것이 성남과 안산으로 기억되는데요. 토종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우리 양평군은 97년도에 범대위를 구성해서 투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30년이 다 되도록 바침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사람들 참 많았는데요. 말 그대로 또 바침 하나를 못 고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봤고요. 그럼 양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 라고 보면 미래 먹거리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이 먹거리야말로 최첨단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하얀 쌀밥 평생 입맛에 따라 드셔왔잖아요.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고혈압탕마 다 알고 있습니다. 안산과 성남 분당에서 미래성장 동룡이라고 신청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게임 산업이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 4차 산업만 첨단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연관된 농업 물론 우회구도가 좋지 않아서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진행은 안 되었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 최종포를 통해서 한반도 토종살을 204종을 총원 가현위에 심고 그중에 1년 만에 8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토종살 속에 있는 가바라는 물질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수십 배 더 많이 하고요. 폴리페놀이라는 함산화 물질이 일반 쌀보다 70배가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친환경 농업 특구인 우리 양평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화된 산업이라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1047가구의 친환경 농가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세울 때다. 실제 토종살 1kg에 2만원입니다. 우리는 하얀살 1kg에 관행 농업은 2,700원이고요. 분홍약살은 3,400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토종살로 100세 시대를 정말 열고 간다 그러면 그 쌀은 몇만원이라도 대한민국의 1%만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양평으로 살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쌀 먹고 우리 미래의 세대가 혈압 당뇨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 쌀의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커피 한 잔에 스타벅스 가니까 8,000원 하는데 왜 우리는 5,000평 농사짓고 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된다는데 1년에 아 아 그것 말고 그러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바지기 토종살 심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족 우리 손주 손녀들 커서 혈압 당뇨 없이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 우리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평의 자체분권 어워드에서 최고 금상을 받은 미래성장 동력 평가에서 양평군이 토종을 가지고 금상을 수상한 그것이 우리 양평군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0시에 경기도교육감님이 오셔서 군수실에서 양동산업단지에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그분이 8년 동안 교육감을 하셨는데요. 양동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양평군에 배매하겠다는 계약을 오늘 치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됐고요. 이제 양동이 가지고 있는 12개 운면 중에 제일 낙후된 그 양동 그 단속차는 하나만 건너가면 문막산업단지가 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12개 운면 중에 자연보정권 하나 그 규제 때문에 공작이 못 들어오는 것 또 양평군에 산업단지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도 민선 7기 마무리하면서 정말 강국한 마음으로 교육감님에게 매달렸고요. 그 중간에 동북권에 이종인 도의원 오셨나요. 이종인 도의원 오셨나요. 이종인 의원이 양평 양평 양평양동면에 산업단지 공약한 사항인데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교육감으로 계시는 동안 단 한 건도 매매를 안 했는데요. 저희 양평군에 넘겨주기로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목은 박수가 나와요. 또 질문을 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당일보 김연호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성사를 시켰었잖아요. 그때 내세우신 논리가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런 논리였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먹혀서 큰 성과를 이뤄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취임 오실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양평군 내에서도 동서불균형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쪽이나 양평 이쪽은 많이 발전하는 반면에 정원이나 양동 이쪽은 많이 소외되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에서 바로 전철적인 용문형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없어요. 시위버스 빼놓고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교통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공약에 교수님께서 넣으셨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어떤 해결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수원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양주행, 땡큐버스 이런 것처럼 유각순환 도로를 해서 연결한다든가 반사형으로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용역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재선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2년 9개월 됐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동북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용문의 와이피 크라이밍 센터 정말 운 좋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정책 공모 대상을 수상해서 100억을 가져왔는데요. 그 대상으로 채택되자마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이거는 용문이라는 곳의 부가가치가 또 그 폐철도 채석장이 참 저걸 어떻게 바꿀까 바꿀까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연간 50만명 이상이 엘리트 동호인들만 용문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운이라는 것은 또 고민해 보고요.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가 처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래성장동력의 토종이라는 것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한반도에 고해납탕료가 없었답니다. 계량점으로 바뀌어서 통일병 이후에 악기발인 추정, 밀키 정말 입맛에만 좋은 그 쌀만 우리가 먹어서 수십 년 먹으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탄수화물 비율을 높여놔서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곳의 거점 단지가 총리입니다. 그것도 약 2만 5천평 되는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해 왔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평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92홀짜리 저 강건로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저기서 천원, 이천원 받아서 관리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총원까지 차를 끌고 가서 파크골프 하는 것과 지역경제와 뭔 상관입니까? 안 온다. 이곳을 토종으로 바꾸고 거점 단지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토종시약 플랫폼을 거기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넘게 거기서 곧 기반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기반조성이 끝나면 농림식탄부, 중앙정부의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이 토종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종을 러시아가 오프라인을 침범하면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는 식량주권 식량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소상님들이 지켜갔던 우리의 종자 너무 쉽게 IMF 때 넘어가세요. 다국적기업에게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은 다 99%가 재무 농산물이고 잘 아시죠? 쌀보다 빵을 더 먹는데요. 그 밀 국내 생산량이 0.2%밖에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이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밀 우리 토종 이것이 미래 세대의 가장 양평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격동 문제 그거 얘기해서 엎기를 샀습니다. 용문홍천관 광역철도 만들어진 것도 그런 차원에서 동부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세균 총리 계실 때 정말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실장 또 전부 모여서 저희가 홍천군수하고 총리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일인데요. 정말 그분들의 꿈은 전철 타고 서울에 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쨌든 멀긴 하지만 물고를 텄다 도와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동부권의 교통문제는 관대를 순환하는 복지버스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어차피 양평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운영척자 손실보상금은 양평군에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문해 주실 분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듣겠습니다. 정인입 정인입 양동민 기자입니다. 지금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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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좀 흔한 말로 손 없는 날 한번 좀 봐야 되겠고 해서 당초 25일 날 좀 투정시켰 한륜 회의인데요. 다른 지자체 장님들, 단체장들 행보와 같이 연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5월 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생각이고요. 또 5월 7일 날 개소식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제게 늘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저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라 하면 정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는 순간 지나가는 거지도 못 얘깁니다. 공직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신규 직원들 야단치고 나무라는 순간 너들이 다 망가뜨린다. 내가 30년,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낯대를 일했는데 너 왜 못해? 하는 순간 애들 망가집니다. 기다려라. 울떼를 지고 억지로 물을 먹이는 순간 걔는 망가진다. 스스로 목이 말라 물을 먹으러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핵가족 시대에 얼마나 곱게 귀하게 자라는 애들이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집에 가면 네 자식이기요? 못 이기입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째려보면 잠이 든 거 알까? 못 이기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위로하고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참 팀장 과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 감정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군수한테 다 표현합니다. 제가 군수 되고 나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끝에 있다가 확 돌아서 숨지라고 막 쫓아갔어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보고요. 지금 공직자들은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복도에서 만나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안정스러우셨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 군민들에게 군수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으로 또 성과로 누구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 11만 군민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